이번 시간에는 22년도죠.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정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 속과 겉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을 직전 대비 5% 이래로 올린 후에 2년간 유지를 하는 임대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 기간을 2년이죠. 2년 중에 1년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허나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재인데요. 다음에 문구를 보시면 공시지가 9억 이하 및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속이 좀 다른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요항인데 실제로 보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를 2년 중에 1년을 채우어야 됩니다. 사실 1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걸 막는 취지인데 1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다주택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 시기를 보시면 내년 12월 31일 날 계약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23년도부터는 적용을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를 세액 공제를 보시게 되면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시적으로 12%에서 1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4 대책 때 발표를 한 이러한 후보지라든지 지구 지정 또는 사업 계획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높일 예정에 있고요. 특히 공공정비 사업이나 소금형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복합 사업 이런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8.14 대책에서 제시한 대로 태능지구, 과천, 마곡, 조달청 이런 부지들은 이미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고요. 2.4 대책 신규 공급 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가 돼서 23년도는 이런 계획 수립과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을 보시면 6만 2천 가구에서 많이 늘렸죠. 6만 8천 가구로 상향을 했고요. 여기에 단기적인 공급을 또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11월 19일 날 전세대책 발표를 한 내년분에 대해서는 공급량 기준이 3만 9천 가구에서 4만 4천 가구, 5천 가구 이상이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폐지될 전망에 있고요. 공공전세주택과 신축 매입 약정서,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이 빠르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한 조립형 주택까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 15%까지 완화를 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지속된 지 이제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올해 대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악화가 많이 돼 있는 사양이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이 줄어들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상층까지도 중노련이죠. 굉장히 많이 취업률이 감소가 돼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고용률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소비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많이 내려갔죠. 마이너스 소비물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수지를 보시면 910억불, 그리고 800억불인데요.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수출과 수입을 보시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지 꽤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세금 부분까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중고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동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는 것은 미리 짐작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세금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조금 위축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